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변호사 주문철입니다. 이번 영상에 다를 종목 LS 머트리어지고요. 현재 시각 2월 12일 오전 11시 30분을 조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휴에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업로드하는 이유 뭐겠습니까? 내일 화요일날 장이 열리자마자 즉각적으로 좀 대응하실 수 있도록 업로드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연휴가 짧지 않았던 만큼 많은 분들 많이 아쉬움도 많이 남았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하시고 연휴의 마지막 날까지 푹 쉬신 후에 내일부터 다시 한번 화이팅 넘치는 하루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LS 머트리얼즈 현재 고점 대비해서 지금 현재까지 약 마이너스 30% 이상 보고 계실 텐데요. 이러한 부분들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가격 전략을 가져가야 수익으로 좀 엑시트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한번 볼 거고 내가 LS 머트리얼즈 아직 보유하고 있진 않지만 저점에서 매집을 한다면 앞으로 목표가 설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영상 마지막 부분에 히든 종목 하나 설 선물로 하나 넣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제가 선물로 남겨놓은 히든 종목 받아 가셔서 수익까지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위해서 그냥 단기적인 종목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확실한 수익을 좀 내드리는 게 설 선물로는 가장 좋을 것 같아서 넣어본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꼭 히든 종목 받아 가셔서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LS 머트리얼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부터 한번 보시면 자 현재 지금 상장 직후에 매집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게 되면서 유통 비율도 34%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변동폭이 굉장히 크게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위에서 상장 직후부터 지속적인 상승인 펄스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윗고리를 달게 되면서 라운드 피겨 자리 즉 5만원 부근 자리에서 이렇게 저항선을 맞고 단기간 횡보가 지속된 이후에 이렇게 과대 낙폭 자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LS 머트리얼즈에 대해서 어떠한 악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LS 머트리얼즈에 대한 첫 번째 키워드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보호 예수물량이 있었다. 그런데 이 보호 예수물량 과연 어디서 소화가 되었느냐? 자 보시면 지금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면서 다시 한번 지지수급이 받쳐주는 지금 이 포인트 두 번에 걸쳐서 전부 소화가 완료가 됐다. 자 그러면 이 소화한 주체는 과연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세력들이 전부 받아 먹은 건데 지금 그러면 상단에도 세력들이 머물러 있는 만큼 그리고 외인과 기관도 전부 상단에 머물러 있는 만큼 지금 이 단기적인 하락 흐름은 결코 억도한 악재가 아니라 단지 시장에 대한 이슈, 단지 시장에 대한 이목을 받지 못하고 있고 자금에 대한 이탈이 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이 LS 머트리얼즈에 대한 거래량의 뒷받침이 안 되어주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약간 행복권을 이어주다가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한 이목을 받으면서 지지수급을 받쳐주고 기술적인 반등까지 한번 더해진다면 충분히 우리가 수익으로 엑시트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이러한 십자형 도지캔들 뭡니까 여러분들? 추세를 변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지금 3만원 부근을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해놓고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단기 입형선을 상향 이탈해주는 모습을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LS 머트리얼즈 그러니까 지금이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최저점이고 우리의 목표가는 어디 단기저항선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금이 라운드 페그 자리 즉 5만원 부근 지금 이 매몰대가 형성되어 있는 4만 7,500원에서 5만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 웨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더해서 우리가 최저점을 찾아야 하고 그리고 이후에는 뭡니까 여러분 목표가 그러니까 최고점을 우리가 항상 선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러한 악재가 없을 뿐더러 단기적인 시장에 대한 이목을 받지 못해서 이런 하락 임펄스가 나왔다는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3만원 부근의 하반경 지극을 일으키고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토대로 여러분들께 문자로 뭐라고 한번 보여드렸습니까? LS 머트리얼즈 3만원 이하의 12월 14일 지금 이 구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IPO 테마로 상장 직후에 급등 패턴이 조정이 있을 수 있다. 라운드 페그 자리에 저항 예상되니까 4만 9천원에서 전부 정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러한 LS 머트리얼즈 이전에 어떤 사태 있었습니까? 파두 사태가 좀 생겨나게 되면서 IPO 섹터에 대한 영업 이익에 대한 이슈가 전부 다 있었지만 이러한 부분이 결국 어떻게 이어졌습니까? 에코프로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LS 머트리얼즈까지 상장 직후에 지속적인 우리의 예상을 뒤엎고 상승 추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어떤 종목을 얼마에 사서 그리고 우리가 얼마에 팔아야 하는지 까지 전부 다 안내를 드렸던 겁니다. 지금 이 라운드 페그 자리라고 말씀드렸던 이 5만원 부근 자리는 그러니까 호가 단위가 바뀌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저항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어떤 종목을 얼마에 그리고 왜 사셔야 하는지까지 전부 다 안내를 드린 거고요. 문자 받으시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 자 이쪽으로 LS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부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자 이러한 외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 그리고 기술적 분석까지 그리고 이러한 LS 머트리얼즈 2차전지에 대한 내부적인 소스와 그리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여러분들께 어떤 종목을 얼마에 그리고 왜 사야 하는지까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목표가까지 전부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 3거래일 만에 약 60% 정도까지 수익이 났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외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 그리고 기술적 분석까지 여러분들께서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꼭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 자 이쪽으로 LS라고 꼭 문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분들 꼭 있을 겁니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파니까 또 이렇게 올라와 주더라 대체 이게 왜 이러는 거냐라고 하시면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외인과 기관에 대한 이러한 수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구간에 대비해서 대체 어디서 차의 실현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파악을 하셔야 하고 그리고 2차적인 부분 뭡니까 여러분 기술적인 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더라 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나오고 되는 거니까 굳이 어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010-5073-8568번으로 LS라고 그냥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손실은 최소한으로 하고 그리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손실을 예방하고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인 내용이지만 지금 내가 아직 주식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혹은 LS 머티리얼즈가 앞으로 얼마나 올라갈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부 010-5073-8568번으로 LS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전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LS 머티리얼즈인지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혹은 보유하지 않으시는 분들 제가 위에서 이렇게 소통방 하나 남겨놨습니다. 보시면 단기 종목, 승인 종목 이렇게 안내 드리고 있는데 이 단기 종목을 왜 안내를 드리냐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단기적인 차의 실현까지 이어나가게 되면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야 우리가 복리식으로 계좌를 불려나갈 수 있다. 그래서 단기간에 최대한의 수익을 연출해내면서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께 꼭 주어져야 계좌가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손실을 예방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께 진짜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단기 종목 여러분들 대응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그래도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단기적인 대응까지 해서 복리식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전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승인 종목 보시면 보통 저점에서 매집을 한 이후에 우리가 고점에서 매도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까지 우리가 충분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회비용까지 전부 다 고려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 꼭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소통방 입장하셔서 연락처 뒷 네 자리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전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단타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전부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요. 단기 종목, 스윙 종목 여러분들 편식하지 마시고 복리식으로 계좌를 빠르게 굴려갈 수 있는 빠르게 불려나갈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 전부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 이쪽으로 LS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이번에 안내 드릴 건데요. 현재 수익률 1500%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좀 발굴해냈던 종목들이고 단순한 찌라시 아닙니다. 단순한 찌라시 갖고서 안내 드렸던 종목들 아니고요. 제가 직접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 토대로 소통방 주지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인들한테도 안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현재 밑에 보시면 히든 종목 대기 중이라고 하나 보이실 텐데 제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눈으로 직접 보시고 피부로 직접 느끼시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못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번에 한번 검증을 좀 해드리고자 히든 종목 오픈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간단한 문자 하나만 보내셔서 문자 보내시면은 제가 바로 답장해 드리면서 종목 안내 나가니까요. 매수하시던 안 하시던 관심 종목에라도 등록을 좀 해놓으시고 관망만 해보셔도 여러분들 백무니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보시는 게 훨씬 더 피부에 와닿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로만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소통방에서 안내 드리는 종목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부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은 그냥 실시간으로 바로 답장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문자 확인되면은 바로 실시간으로 답장해 드리니까 부담없이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자면은 2차전지나 부품 공급 계약 이런 건 아니고요. 자 키워드 자체는 인수합병인데 이번에 삼성 내부에서 땡땡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조만간에 찌라시로 한번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종목 주변에 물어보면 아직도 매집을 안 해놓으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이시길래 이 종목 가지고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선정을 좀 했고요. 지금 이미 여러 증권사에서도 거래량을 벌써 터뜨리면서 저점에서 죄다 물량 매집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어떻게 알고서 지금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있냐면 인수합병에 대한 거는요 항상 중간에서 중계를 해주는 주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체에 대한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부 대형 증권사에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알고서 저점에서부터 전부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발굴을 해내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발로 뛰어다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소스들을 좀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이 인수합병에 대한 내용은 찌라시만도라도 최소 200% 정도는 갈 거고요. 아마 공시 나오면은 5배 이상까지도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 잠깐만 한번 보시면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이 지분만 투자를 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점 대비해서 약 10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삼성에서 이번에 인수합병한다는 지금 이 종목 약 4천억 정도 실탄을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기사 뜨게 되면은 현위치 대비해서 뭐 10배 이상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손실 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수금이 있든 없든 저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냥 무상으로 오픈해드리는 거니까요. 나중에 기사 뜨고서 이렇게 고점에서 올라타면서 매집해 나가지 마시고 저점에서 미리 매집해놓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이 종목이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냥 궁금하신 분들도 괜찮으니까요.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만 보내주시면 전부 다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탐방 다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 인수합병 이슈 관련된 히든 종목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